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찬언니는 여기까지 나와서 여러분들께 눈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노래하는 호강을 차선받겠죠? 어떤 노래죠? 네, 진또이기 보내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2022 소연대학교 병원 발전 후원의 맘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 2023년으로 초대받을 수 있는 가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진또이기 보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시는 분 함께 들을 수 있어. 진또이기 진또이 진또이 진또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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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세 마리 손에 앉아 물을 불을 바람을 맞추는 한 번 더 진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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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진 비바람을 견디며 하나의 슬픔을 말아두고 시도해 진도해 bukan 없이 마음을 지켜 시도해 진도해 시도해 진도해 무꽃이 나를 빌려서 빌려내기와 자 한 번 더 하아아아아아아아아 진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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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도대